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K증권의 IT 섹터를 관장하고 계시죠 김용우 이사가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4분기 실적이 나타났는데 긍정부정이 다 있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또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는 또 서프라이즈가 난 데도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서프라이즈였고 나머지는 좀 세트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게 그럼 과연 앞으로 좋아지는 거 맞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뜯어본다고 하면 사실 4분기에는 저도 원래도 애플이 1등에 올라설 거라고 4월, 5월 보고서에서도 썼는데 그러니까 2분기에 스마트폰 1위는 화이 3분기는 삼성전자, 4분기는 애플이 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정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애플이 금년도에 결국은 스마트폰을 만들건 PC를 만들건 반도체 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문이?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보냐면 일단 스마트폰 쪽으로 먼저 나눠서 본다면 그러겠죠 일단 화웨이가 지금 보면 지난 4분기 형편 없었고 결국 금년 1분기 정도까지 생산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라져 갈 거다라는 거는 주제의 사실인데 그 빈자리를 이제 3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확실한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는데 4분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애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수요가 몰리는 그림 근데 아직도 원하는 색깔의 아이폰 12를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렇군요 자기가 원하는 거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그러면 4분기에 그런 거 알겠는데 그러면 금년을 약간 길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그럼 결국은 누가 더 수혜를 받을 거냐라 그러면 애플 쪽이 수혜가 훨씬 더 클 수 있고 이게 보통 8월 초나 7월 말이나 이때부터 아이폰을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밀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8월 말 결국 9월 초나 돼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1월 달까지도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출시는 약간 늦어졌지만 4분기에 그만큼 인기를 끌고 1월까지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높이 보는데 연간으로 보면 그럼 결국은 화웨이 빈자리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올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애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거는 좀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는 좀 섭섭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이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아마 6천만 대 극초반 정도로 스마트폰이 거의 25% 정도 판매가 줄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덩달아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시스템 LSI 쪽이 같이 안 좋아지고 시스템 LSI가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케파가 모자른 상황이지만 삼성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이제 맺고 넣는 게 쉬운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 사업부가 안 좋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가 동시에 타격을 같이 받고 아울러서 모바일 디랭까지 좀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서 하이닉스를 보고 더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숫자 보니까 하이닉스 숫자는 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실적 나왔을 때 하이닉스는 잘 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일단 서버디램 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분량도 적고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게 박히면서 지금 보면 전체 생산되는 비중에서 서버디램 생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모바일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모바일 비중이 낮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더 서버디램 비중이 되게 좋은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또 누구한테 가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애플 쪽으로 많이 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3.85조 정도 반도체에서 나왔으니까 하이닉스는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어닝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빛그로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파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전년 대비해서 올해 출하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런데 그것과 그러면 저 정도 늘어날 것 같으면 케펙스 투자를 얼만큼 하냐? 케펙스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이잖아요.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 단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금년도에 SK하이닉스의 투자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해 12.7조, 지난해 원래 10.3조 정도 예상했다가 9.4조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기본적으로 11조는 당연히 넘어가겠지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조가 좀 그렇지 않더니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주 속폭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략 10.2에서 10.3조 정도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림이면 지난해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소위 웨이퍼를 집어넣는 신규로 늘어나는 캐파가 별로 없고 소위 공정, 테크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물량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 디략이 한 15에서 16%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하는 게 정상이고 랜드 같은 경우도 한 30%에서 30% 초반 정도 이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디략은 지금 18에서 2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랜드는 인더스트리가 30% 초반인데 그거를 상해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그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 업황은 오히려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를 그거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빅그루스가 많이 나와? 생산량이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1Z나노 디랭하고 176단 4D낸드라고 하는 옛날에 3D낸드라고 부르다가 요즘 4D낸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도로 투자를 줄여놓고 나왔는데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원가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고 앞으로 이 낸드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보실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게 3D낸드 초창기 24단부터 시작했어요. 24, 32, 48, 64, 96 또는 92, 128 그럼 이제 7번째 나오는 7세대 낸드는 뭐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72다, 176이다, 200단 넘어간다 아주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몇 단을 할 거라고 아직까지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낸드에서 가장 많이 쳐졌던 회사들이 어디냐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도시바라고 불리는 거인이 있었고 도시바가 알고 보면 웹선 디지털하고 5대5로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원래 2, 3등 하던 시절이지만 합쳐보면 1등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IPO를 지난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6단을 하다가 128단을 하려면 일단 투자가 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12단을 했어요. 투자를 절반만 해도 돼요. 그리고 대신에 또 이 수율. 수율 같은 경우에도 128단으로 96에서 올리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112단으로 하게 되면 투자도 적지만 수율이 금방 올라가니까 이게 빅그로스도 많이 나오고 실적 기여도 금방 해줄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지난해 상장이 실패했어요. 왜요? 지난해 낸드업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투자했던 기업들이 원금보다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상장할 수가 없어서 못해서 시장 가격을 못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디렘으로 돈을 벌었던 그동안 처져 있었던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12단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128단을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잘 나갔던 도시바 계열들이 지금 보면 112단인데 금년도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176단으로 가는데 키옥시아라고 부르죠. 키옥시아 웨스턴 제탈. 옛날 그 도시바 계열들은 그렇죠. 지금 잘해야 150몇 단인데 그나마 오래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양산이. 경쟁이 바뀌면서 디렘하고 낸드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디렘으로 충분히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데 낸드만 가지고 있고 회사가 상장이 되네 안 되네 해서 못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또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낸드 시장이 지금 엄청난 격변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가 반도체 이슈를 이렇게 하면 디렘 가격 얼마냐 이런 것 보다가 갑자기 쭉 뛰어서 야 그 비메모리 있잖아 그거 삼성이 몇 퍼센트 따라간다니 이런 얘기로 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낸드고 낸드에 관한 SK하이닉스의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꼴등이었어요. 등수 자체도 꼴등이지만 영업이익률이 너무 많이 차이하는 그림이어서 워낙 그쪽에 좀 부진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72단 96단 잘 안 되고 엄청나게 헤매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로 가면서 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는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도 아직은 다 안 바뀌었으니까 낸드가 여전히 적자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176단을 가는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예 산업이 좀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디렘은 다 같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새 회사 남았으니까 돈도 잘 버는데 같이 쫓아오는 그림이 있을 때 한 번씩 사실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낸드였어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7세대 V랜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지난 한 4주 정도 됐나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76단 3D랜드도 제일 먼저 공개를 하더니 아마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원 알파나노 디렘도 일단 제일 먼저 공개는 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176단이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린 이런 걸 할 거야라고 공개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금년도 아마 6월 정도부터 아마 시생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전 같으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아니, 전에는 남들이 92단 가고 있을 때 72단이 되네, 안 되네 하던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얘기하던 수준하고 엇비슷한 수준까지는 최소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수준은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이사님? 그러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은 그쪽에서 그냥... 지금 장기 그림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안 좋아지는 그림이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림인데 역설적으로는 그러면 디렘으로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이 낸드 기술이 더 위로 가는 그림이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낸드 업황을 흔들기에도 약간 부담이 생기는 게 전에는 한 40%, 45%씩 영업인율 차이가 나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지난해까지도 나왔는데 만약 그게 10%, 15% 이내로 좁혀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디렘이 있는 업체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텔 팹을 샀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여기서 어려운 얘기 나올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번에 인텔 CEO가 누구로 바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펫 젤싱어라는 그 CEO는 VM웨어라는 회사 CEO예요. VM웨어는 네트워크 가상화. 그래서 버추얼 머신웨어 해서 VM웨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텔코 클라우드랑 멀티엑세스 엣지 컴퓨팅 관련된 게 결국 확대되는 그림에서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인텔을 키워보겠다는 그림이에요. 원래 인텔에 계시다가 VM웨어로 갔다가 다시 온 거죠. 사실은 VM웨어도 지금 미래가 정말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들이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인텔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외계인을 고문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외계인을 고문하다. 나쁘게 보는 분들은 그런데 그 외계인분들이 다 한 번씩 은퇴를 했었던 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스마트 SSD라고 해서 SSD에서 앞으로 계산까지 해서 결과값만 보내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구성은 이거는 그냥 랜드 컨트롤러랑 랜드만 붙는 게 아니고요. 구성이 거기에 CPU나 FPGA 같이 이렇게 컴퓨팅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계산을 하려면 옆에 붙는 게 DRAM이 붙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SSD랑 좀 다르게 DRAM하고 CPU가 같이 붙어서 하는 게 올해부터 그런 시장이 처음 열려요. 올해부터. 지난해까지 판매가 없었고. 그러면 DRAM을 잘하는 업체가 잘 될 거라고 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예전에 SSD는 랜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랜드도 경쟁력 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키옥시아하고 갈 길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인텔하고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인텔한테 처음에 70억 달러를 먼저 주는 그림이잖아요. 금년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어가지고서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인텔도 CPU, GPU, FPGA 같이 제품군 마련하고 그림 그리는데 대신에 CPU랑 GPU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메모리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파트너가 누가 되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DRAM 쪽 경쟁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랜드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VMA 출신의 CEO가 가서 만들어 보려는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새로운 SSD나 이런 것들 개발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만 그게 제품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어쨌든 자동차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이런 용어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뭐요? 빅쇼티지? 그렇죠. 빅S. 빅S.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지난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하도 약간 국내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반대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테슬라가 2만 5천 달러짜리 차를 내놓으면 그럼 이제 북미 최저가 전기차가 테슬라께 되는 그림이니까 정말 완성차 업체들이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그림으로 먼저 보고서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전기차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새로 낸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으면 24년, 올해부터 준비하면 25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완성차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가 대부분 24년 아니면 25년이에요. 상당히 부랴부랴 준비된 면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보면 일단 제가 GM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3월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12개의 전기차 한다 그러다가 지난 11월도 그랬고 이번 CES에서도 25년까지 30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2.5배. 그다음에 전기차 침투율도 15% 한다고 그랬다가 40%니까 2.67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도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 우리도 전기차 많이 할 건데 시간이 걸려요. 이건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가 전기차만 잘해서 잘 팔리는 걸까? 알고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FSD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경쟁력이죠. 그런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하드웨어를 보면 생각보다 약간 올드해요. 앞으로 빨리 새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카메라 화소도 높지 않고 라이다 같은 건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카메라죠. 이게 항상 이슈죠. 그리고 레이더도 사실 그렇게 비싼 거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를 쓰지 않고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라이다가 없는데 라이다가 있는 것처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일반 기업들은 할 수가 없는 게 빅데이터가 뭐여야지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없는 완성차들은 자율주행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럼 테슬라를 쫓아가지 못할 것이냐. 똑같은 하드웨어로는 못 쫓아갑니다. 하드웨어를 더 좋은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엔 중국차 니오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오가 1월 9일에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단 8메가 픽셀짜리 카메라를 11개를 달겠다. 그다음에 일단 8메가 픽셀이니까 훨씬 높죠. 게다가 11개. 그다음에 라이다 당연히 단다. 그래서 1550나노짜리 라이다를 또 달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5개의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다를 다는데 여기서 밀리미터 웨이브 하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통신칩에 쓰죠. 5G에서 서브식스가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 얘기하는 그 밀리미터 웨이브. 그 칩이 지금 보면 금년도가 밀리미터 웨이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 4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거든요.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는 레이다를 많이 박으면 가격도 비싸고 물론 성능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쇼티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더 박아요. 뭐냐면 USS인데 그게 뭐냐면 초음파 울트라소닉 센서를 12개를 더 박습니다. 거기까지가 1차 1조. 거기까지 1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엔비디아의 ORIN이라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4개를 쓰니까 디렘을 칩 하나에다가 8GB씩만 꽂으면 8,432가 되는데 미래의 차는 어차피 또 엣지 컴퓨팅으로 왔다 갔다 하는 V2X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퀄컴 거를 걷다 또 달아요. V2X용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난해 보셨다시피 2만 5천불짜리 차가 풀셀프 드라이빙 물론 돈을 따로 지불해야 되지만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자동차 시장은 정말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자동차 딜러샵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깡통차라고 하면 뭐였는지 아세요? 깡통차라고 하면 이게 보면은 진짜 옛날에는 이제 오토매틱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에 뭐 썬루프가 안 달려있다. 뭐 통통시트가 없다 이런 건데 지금의 깡통차는 주행보조 시스템이 없는 게 깡통차예요. 저는 깡통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지금 YOY로 플러스 70%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수요가. 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만 이렇게 올라간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면 파운드리 쪽 투자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그림을 좀 한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로벌하게 파운드리 투자가 19년, 20년에도 메모리 투자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지금 보면 28억 달러를 지금 TSMC가 쏟아붓는 그림이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하이엔드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나노 이후에 그 이하에 EUV 공정에서 CPU, GPU, AP를 만드는 게 그 아래로 갈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TSMC하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투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런 거에서 조금 후진 제품들을 만들었었던 12인치에서 원래 경쟁을 했었던 글로벌 파운드리랑 UMC는 어떻게 됐을까요? 잊혀졌죠. 2017년부터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EUV 없는 이제 7나노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도도 별로였지만 UMC 같은 기업의 캐펙스 트렌드를 보면은 2018년, 19년에 투자비를 합쳐도 17년보다 작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되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합쳐서 보면은 사실은 투자가 증가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거기서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분들은 CPU, GPU, AP가 안 되면은 뭘 받았겠느냐? 이제 기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타 중에 가장 성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자동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엔비디아 거나 이런 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에스티마이크로 거. 이런 것들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지금 아니 뭐 지금 이제 와서 45나노, 22나노 이런 거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8인치 팹이 문제인데 요즘 8인치 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2006년 상반기까지 8인치 팹들이가 엄청난 호환기로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메인이 12인치로 이제 옮겨가게 되니까 8인치로 계속 남아있는 기업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캐파의 꼭지는 2007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게 회복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다 팹을 문 닫고 어떻게 했느냐. 불행 중 다행으로 중고 장비를 혹시 팔 때 있나 해서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이제 싸놨었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캐파는 조금씩은 이제 라인 효율화라고 해서 좋아지는 건 있지만 2015년까지는 그냥 어려웠어요. 잃어버린 10년이니까 신규 장비 만드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년부터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IoT 어쩌고 하면서 좋아지긴 하는데 10년 이상 안 만들었던 장비를 어떻게 새로 프로젝트를 꾸려서 사요. 그러니까 먼저 발주를 내는 쪽이 너무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DBI텍이나 이런 데가 세게 투자를 왜 하네라고 하는데 굳이 제일 먼저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일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1년도가 중고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올해 지금 보면 쇼팅이 난다 그래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22년에는 사실 또 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신규 장비를 만들려면 15년간 쉬었던 걸 장비 발주를 내야 돼요. 중국 쪽에. 뭐 그런 그림이고 지금 보면 이 로우엔드는 그렇고 여기가 게다가 MEMS, 그러니까 전자센서 쪽하고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 생산은 8인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 상반기 수요가 지금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 지난해 대비해서 기저효과. 두 번째가 지금 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다 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효과. 세 번째가 차량용 반도체가 확 바뀐다거나 텔코 클라우드랑 엣지 컴퓨팅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가면서 실제로 변하는 산업의 변화에 대비해서 공급 쪽은 8인치도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미드엔드 파운드리, 미드엔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쪽도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단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게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잠재 수요가 있는 게 나쁜 역할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품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1개의 품목은 100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100개씩 만들 예정이었는데 그게 전체 캐파예요. 갑자기 자동차 쪽에서 나 70개가 더 필요해. 그런데 사실은 보면 여기 지금 만들어주기로 한 게 다 있는데 니네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더 주고서 집어넣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공급은 제한이 돼 있는데 잠재 수요가 너무 세다라는 얘기는 서로 Q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P를 높이 줄 수 있는 품목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갈아끼는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는 그림이 나오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폭스바겐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100개의 부품이 있는데 99개가 100개를 다 구해놨어요. 그런데 1개가 90개밖에 못 구했어요. 그럼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9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재 수요가 폭발하는 그림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내가 더 확실하게 물건을 확보해야 되라고 하는 경쟁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생산 계획을 잡는 데 불안감으로 오히려 작용을 해서 오히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난해 10월이었나 11월에 아사이카세이라는 일본 기업이 아사이카세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센서를 주로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ST마이크로도 일부 파업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니 서로 웃돈을 주고 이런 그림이 되니까 어떤 부품이 만들어질 건지 어떤 부품이 안 만들어질 건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에는 지금 보면 생산 계획을 조금 내리는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서 3만 6천 분 넘는 분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9만 몇 천 전자 됐다가 다시 또 SK하이닉스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그리고 주가 전망 그리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주변 얘기 2부에서 저희가 너무 오래는 못하고요. 브리프하게 할 테니까 또 여러분 질문 중에 한두 개 저희가 소화해낼 테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SK진골의 김용우 의사와 본론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향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의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SK진권의 김용호 의사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주변 얘기들도 또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얘기도 일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메모리 어떻게 될 거냐. 디렘 가격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분기의 기대치만큼은 좀 못 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턴은 했습니다. 그래서 턴은 하는 그림인데 그럼 이제 생산 계획이 잘 안 맞으면 그럼 1년 내내 안 맞지는 않겠죠? 그러겠죠.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파인튜닝이 될 거기 때문에 2분기부터 올라가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고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도 세게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하이닉스는 아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줬고 이런 미끄러스는 좀 많이 나오지만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애초부터 세게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주가가 빠져서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이번에 세트 쪽이 부진한 거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가 삼성전자가 자기 쪽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아까 아프면 예전 같으면 다 빨리빨리 병원에 가라 이건 한국은 그게 되게 좋은 건데 해외는 이번에 CES에서도 분위기가 너희는 앞으로 집 밖으로 못 나간다 원격 진로해라 다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보면 집에서 일해라 그다음에 집에서 교육받아라 다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더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글 포토나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고 구글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모든 클라우드가 더 이상 공짜 클라우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돈도 안 되는 걸 왜 투자해라는 컨셉은 끝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2분기부터 수요는 본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1분기에는 약간 슬로한 걸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일단 지난 분기에 서프라이즈를 세게 냈던 디스플레이 쪽이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TV도 가전도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사실 세트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분기가 삼성전자는 약간 감이 가능성이 있어요 1분기는 그런데 2분기부터는 다시 증액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그건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렇죠 전분기 대비해서 감이 4분기 대비 그런데 이게 반도체는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분기도 증액이에요 한 1.2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2, 1.8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오히려 어찌 보면 테마가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 컨셉인 거지 오히려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그림으로는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양사를 견주는 투자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영우 이사께서 보실 때는 심플한 반도체 빅 쇼티지 혹은 빅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SK 하이닉스는 더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단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한 가지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퀄컴 것도 지금 보면 이번 분기부터 만드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엑시노스 2100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만약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쪽이 어닝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면 여긴 바로 리레이팅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1분기 삼성전자는 실적은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일단 놓으셔야 되는 거고 4분기 대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말씀드린 대로 아니 어차피 디스플레이나 TV는 타이밍 되면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 질문이 그거예요 사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성장산업이냐 아니냐 이 논박을 하지 말고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디램, 랜드 이거 1등인 건 다 아는데 그다음에 지금 18% 마켓셜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따라간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성장성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줘도 되냐 이런 거 아닌가 있어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PBR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썸어 파츠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TSMC 밸류에이션을 자꾸 넣으시거든요 TSMC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보다 더 큽니다 전체 영업이익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은 아직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멀티풀은 분명히 차별화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건 메모리가 예를 들어 전에 좋았을 때도 PBR 두 배는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시스템 반도체까지 좋아지면 파운드링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10%만 더 줘도 2.2배 20% 더 주면 2.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정말로 군기의 1조, 2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오면 그때는 썸어 파츠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5배, 30배씩 퍼로 계산을 해서 썸어 파츠를 하니까 그때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확 달라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분기에 일단 퀄컴 관련돼서 생산 시작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엑시노스 100 나오는데 지난해와 비슷할 거냐 아니면 올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그게 관전 포인트고 하이닉스는 그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실적이 편안하게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여기는 일단 실적은 좋아지니까 여기도 1.8배라고 하면 대략 한 13만 원 정도가 되면 예전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냥 반도체 메모리 좋구나 할 때 받았던 거 지금 정도 가격에서부터는 사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매력적인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에 누가 그랬더라 이거 사요, 저거 사요 둘 다 사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도 사실은 셋 다 되게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3사가 3사가 다 좋은데 이게 화학이 좋아, 정유가 좋아 아니면 둘보다 차라리 삼성디스플레이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여기도 다 좋아지는데 그런데 세트 쪽은 1분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QOQ로는 감이익이고 QOQ로는 하이닉스는 증이익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이익 모멘텀은 적어도 2021년 1분기에는 하이닉스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나올 때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가 이쪽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평가가 아예 재평가되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지난 4분기 때는 좋았을 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삼성전자 제품 생산 및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가 같이 안 좋았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S21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퀄컹 것도 만들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이번에 못 보여주면 아마 상당한 의구심 반대로 이번에 보여준다 그러면 바로 리레이팅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요 삼성전자는 세트를 같이 갖고 있죠 모바일도 있고 또 큰 건 아닙니다만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메모리 쪽에 리레이팅의 어떤 요인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가시적인 성장 그리고 그게 PL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 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우리가 전반부 얘기했던 랜드 쪽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은 좋아질 게 컨빅션인데 랜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영업이익률 갭이 막 이렇게 30% 40%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건 사실 앞으로도 리레이팅이 안 되는 그림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실적 발표에서도 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2019년 8월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2년 정도의 꿈이 주장했던 게 올해 진짜 7, 8월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타이밍인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메모리에서 마이크론보다 사실 밑으로 받을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겠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1.8배가 꼭지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한 2.2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SK하이닉스의 CEO 프리미엄 같은 얘기를 스스스스 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또 일단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도 제가 텔코 클라우드랑 MEC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하셔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SK텔레콤 CEO가 거기 왜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거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랑 만들 거냐고 또 거기서 인텔하고 손을 잡았을 때 왜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SK그룹 자체가 그럼요 지금 보면 이제 2차전지 쪽도 준비가 굉장히 착착 잘 되고 있는 그림인데 그다음에 사실은 반도체 쪽 소재나 이쪽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약간 길게 본다라 그러면 하이닉스 자체가 앞으로 낸드 시장도 그렇고 디렘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소재가 수직 계열화 돼 있는데 나쁜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 없어요 전혀 모멘텀 없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재 수요가 너무 큰 게 오히려 이 캐파가 제한돼서 다른 부품 수급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마 이 얘기하면 거의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ST 마이크로는 지금 풀 가동을 하고 막 쇼티지가 나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래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폭스바겐 같은 데가 줄였잖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부품의 쇼티지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지금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하는 아수라장이 단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함부로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렸죠 여러분들께 한 세 분 정도만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저지만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계셔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1, 2위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저희가 픽업해서 우리 김영우 의사께 대신 여쭤볼 테니까 지금부터 질문 좀 주십시오 다조님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신 그런데 지금 1분기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받았던 PBR 2배 혹은 하이닉스 기준 1.8배가 금년 기준으로 지금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당연히 더 매력이 있는 거죠 리레이팅 없이도 원래 이 정도 주가는 호환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 빨리 왔다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죠 지금 이 가격대 양사 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목표주가 올리기 전이 8만 7천 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전망치가 올라가서 PBR 2배 하면 한 9만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그림이고 이 메모리가 터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목표주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보니까 그 정도 아니 아니 그거는 전이고 지금 이제 10만 8천 원 정도 보고 있죠 그것도 2.2배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에서 리레이팅 되는 스토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더 이상 PBR로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답이 안 나오실 게 뻔한데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도 글로벌 M&A 준비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그게 어떤 업체냐고는 안 물어봐요 답이 없을 게 뻔한 게 방향이 어디 쪽인 것 같아요 방향 방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만을 만들어 놓고 메모리 쪽이랑 파운드리까지 있는데 중간에 연결할 차량용 반도체가 없으니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보지 않겠느냐가 제일 오래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가 이렇게 쇼티지가 심하게 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하이엔드 쪽으로 열심히 했지만 또 중간이 좀 비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죠 아니 뭐 꼭 8인치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주가는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지금 이제 SK랑 LG가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간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 M&A 솔직히 지금 보면 수소 경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가 될 것 같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쪽을 다른 데처럼 테마가 잘 안 되는 게 뭘 하겠다라는 거를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겠다가 있기 때문에 붙여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그로벌 M&A 아니 다른 현대차 포함 LG, SK보다 뉴스플로우 자체가 없었죠 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없는 거죠 없죠 이제 지금 이제 또 근데 3년 내로가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3년 내로라는 얘기는 기회가 오면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당장 뭐가 나올 거다 그런데 그 코멘트 그런 코멘트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GSK나 이런 데는 지금 보면 완전히 리레이팅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고 투자회사죠 투자회사 사실은 뭐 LG전자도 많이 바뀌고 주 LG도 많이 바뀌고 할 얘기가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그런 모멘텀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왜 가장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오는 순간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물론 제대로 된 회사를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난해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렇지만 금리가 워낙 낮고 심리는 되게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 언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기회죠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하나도 안 나오냐라는 걸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이 굉장히 좀 그런 걸 전달했고 어쨌든 보수적이지만 반응을 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지만 배당만 하는 회사들은 또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쩌면 이게 더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2021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 밑에 단에 있는 장비 장비를 투자하면 그렇죠 장비 업체 중에 우리 김용호 의사께서 가장 좋게 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보고서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보통 이렇게 범용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신규 캐파 투자가 적다고 해서 장비 투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닌 게 EUV 들어가는 파운드리도 일단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시키는 투자 비용이 근데 랜드가 92단 이런 거 하다가 막 백몇십단 이렇게 올라가면 라인이 쭉 일렬로 가야 되기 때문에 CV나 이런 것들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칭 장비 이런 전공정? 맞습니다 전공정 후공정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로부터 전통적으로 수준을 많이 받아온 원익 IPS나 PSK 같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먼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변동성이 있을 때도 조금 회복력이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 7세대 V랜드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테스 같은 업체들 그렇게 랜드 쪽의 포지션이 많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 소재 같은 것도 지금 보면 1분기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랜드 시장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SK 머트리얼스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는데 사실은 좀 거래도 잘 되는 기업들 들고 계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죠? 네 오스틴의 공장 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높은데 다만 22년도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좀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삽을 뜰 가능성은 있죠 2021년도에 아니 땅은 지난해 샀어요 샀고 아니 그러니까 땅 터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스틴에다 공장 짓기 시작하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들인가요? 오스틴 기준으로도 일단 소재는 비슷하고 소재는 당연히 오스틴의 ENF 테크놀로지가 공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반응을 좀 했었는데 그 외에도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따라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서플라이 채널 따라 들어갈 텐데 다만 오스틴이 메모리 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으셔야지 메모리하는 업체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스틴 말 호재 제가 봤을 때 뉴스플로우 보니까 오스틴이 하는 것 같더라고 장기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스틴의 공장을 짓는다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생산한다 그러면 제일 각광받을 수 있는 그건 사실은 ASML하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트리럴스 그다음에 레이저텍 이런 기업들이 그건 해외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수혜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파운드리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국산 장비가 없으니까 후공정은 있으나 전공정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그땐 오히려 전공정에 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거기에서 자꾸 언급되는 게 그래도 PSK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후공정도 그 정도 되면 놓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땐 삼성 후공정에서 누가 따라갈 것인가가 정해질 테니까 그 상황 보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하도 우리 지금 3만 6천 분이나 안 나가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관련된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나게 하나만 딱 좋아가지고 몇 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밸류체인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다 나눠주는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잘 알고 있는 기업을 비중으로 승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몰빵하고 해서 10배 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1만 넣어서 10되는 것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넣어서 그게 두세 배 가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급락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바스켓으로 사시는 게 결코 나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것도 넣고 그렇죠 아니 거기 사실은 코덱스 반도체에도 보시면 들어가 있는 게 장비들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모멘텀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계열의 발주를 수주를 받을 업체들이 좋잖아요 지금 보면 다 알고 있는 업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걔네들이 결국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포션을 늘려놓고 오히려 그걸 하다 보면 작은 종목들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들을 먼저 선정하고 서플라이첸을 선정을 하니까 그쪽은 이제 액센트 넣어주는 컨셉으로 넣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 김 이사님하고 저는 세대 차이가 아니 저 나이는 별로 차이 안 나는 세대 차이는 나네요 우리 김 이사님이 또 미국에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나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파운드리라고 그러고 김 이사님 파운드리라고 그러고 아니 저 영어를 사도 잘 못해서 이 정도만 할게요 사실은 제가 우리 3만 6천분의 너무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개별 종목까지 다 이거 목표줄까도 다 여쭤보고 진짜 다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다 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리포트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업데이트 하신 거예요 리포트 기본적으로 저는 대형주만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스몰캡은 또 스몰캡 또 따로 모셔서 저희 이제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저희도 중소형주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또 그 팀에서? 고강돼서 아 그 팀에서? 네 그러면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님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생태계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미래 비전에 관련된 얘기까지 두루두루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김영우 이사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경제에 신들에게는arel runs이 잘생 Downtonives 감사합니다.